특허받은 기술로 한 차원 높은 무릎 근력 강화 보조 시스템 베이징 코리아 장제그레스 렛 파워링 무릎 하나에 10kg씩 양 무릎 무려 약 20kg을 버텨 무릎을 벗죠 렛 파워링만의 반동의 힘 마치 누가 손으로 밀어 올려주고 손으로 내 허벅지를 대신 들어 옮겨주는 듯한 느낌 탄력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그때 내 맘대로 다음 중략 3단계 탄력 조절로 사용편이 극대화 환일할 때 쪼그리고 일어서도 엄한 등산을 할 때도 오래 서서 일하는 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도 무거운 집 나를 때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도 차전거를 탈 때도 렛bau ar то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